텍사스, 끝내기 역전승 추신수, ap는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는 연합뉴스 세인영 기자는 추신수, 36 텍사스 레인저스, 가 31경기 연속 출루행 진을 이어갔다. 추신수는 18일, 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 글로브 라이프파크에서 콜로라도 로키스와 버린 2018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홍경기의 1번 지명 타자로 선발 출전, 5타수 1안타 1타점 1득점 2, 3 진을 기록했다. 지난달 14일 휴스턴 에스트로스전에서 시작한 추신수의 출 루행진은 31경기로 이어졌다. 추신수가 앞으로 4경기에서 더 출루하면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소속이던 2012년 9월 21일부터 신시네티 레즈로 팀을 옮긴 2013년 4월 26일까지 이어간 개인최다. 35경기 연속 출루 기록 타일을 이루게 된다. 메이저리그 최다 연속 경기 출루 기록은 테드 윌리엄스가 보스턴 레드삭스 소속이던 1949년 7월 1일 필라델피아 전부터 9월 27일 워싱턴전까지 이어간 84경기다. 추신수의 시즌 타율 은 0.275에서 0.274 270타수 74안타로 내려갔다. 1회말과 4 4회전은 모두 헛스윙 3진으로 돌아섰다. 추신수는 1에서 5로 밀린 6회 말 무사 1로에서 적시타를 뽑아내며 출루에 성공했다. 콜로라도 선발투수 존 그레이와 풀카운트로 맞서다가 6구째 슬라이더를 잡아당겨 우전 적시타를 쳐 다 이어 콜로라도 우익수 카를로스 곤살레스의 송구 실책에 2루를 밟았다 추신수는 딜라이노 디실즈의 희생번트에 3루까지 갔다. 디실즈도 콜로라 도이루수 디제이 르메이유의 포구 실책에 1루까지 살아갔다. 추신수는 노마 마자라의 우전 적시타의 득점에 성공했다. 다음 타자 유릭슨 프로파르는 우 월 역전 3전포를 날려 6에서 5로 점수를 뒤집었다. 그러나 텍사스는 7회초 콜로라도에 5점을 내주면서 제역전 당했다. 추신수는 7회말 무사히 2 루에 다시 타석에 섰다. 추수 제이크 맥기의 폭투에 무사히 3루 기회 가 만들어졌다. 추신수는 2루수 땅볼로 잡혔지만 3루 주자 로빈슨 7위 루스가 득점했다. 이후 텍사스는 7회말 2점을 추가해 9에서 10으로 추격해 4. 콜로라도는 9회초 트레버 스토리에 2점 홈런으로 달아났다. 텍사스는 9회말 1사말로에서 이시어 키너 팔레파 조이 겔로에 연속 밀어내기 볼렛으로 1점 차로 추격했다. 포세 트레비노는 이어진 1사말로에서 2타 점 좌전 끝내기 안타를 날렸다. 텍사스는 13에서 11호 짜릿한 끝내기 역전 승리를 거뒀다. abbi-yna.co.kr 2018년 6월 18일 08 14. 송구